아, 케찹 왜 그러는데? 엄마, 왜 저래요? 왜 저러지? 아빠, 와서 물어볼게 여보! 여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그, 그게요 네? 엄마가 변비에 걸렸다고요? 음, 엄마가 변비에 걸렸다고 하네 다들 마음의 준비하는 게 좋겠구나 변비가 뭐길래 마음의 준비까지? 변비는 말이다 쉽게 설명해주자면 똥이 딱딱해져서 안 나온다는 거야 똥 똥이 안 나오면 어떻겠니? 폐는 아프고 엄청나게 괴롭겠지? 쉽게 얘기하면 똥이 안 나와서 괴로운 거네요? 근데 아빠, 똥 얘기를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다 똥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 똥이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해 아, 형씨 왜 안 나가요? 전 여기 있고 싶은데요? 아, 뒤에 줄이 벌써 이만큼이나 섰잖아요 얼른 좀 나가요 싫은데요? 아이, 진짜 다들 밀어요 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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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뒤로 나갑시다 잠깐만요 제정신입니까? 뒤로 돌아가면 저희는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앞에 거대한 동이 있는데 아무리 마이크를 붙으라고 해도 그건 너무 더러워요 비켜, 당신이 뭘 알아 비켜,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더럽다고 비켜 택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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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만 싸워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콜복이 너무 심한 나머지 결국 그 상태에 들어가 곧 말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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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 바로 광폭화 상태야 아무리 노력해도 똥이 안 나와도 보니 배가 아픈 감정이 분노의 감정으로 바뀐 거지 엄마는 이제 화난 악마가 될 거야 그러니 너도 엄마가 똥을 쌀 때까지 절 내 눈에 띄지 말거라 어허 아이, 아빠 아니, 뭐 똥 하나 못 산다고 하하 아이,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하 엄마가 똥을 못 사면 뭐 저희를 백이라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하하하하 아이, 진짜 어이없어요,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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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디 갔지? 어? 어? 아빠? 어, 어, 아빠? 아빤 간다 어디 가시는데요? 엄마가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그래 이 걱정되면 따라오지 못하겠구나 난 간다 살아보자 아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우리 딸도 보고 싶을 거란다 그럼 이만 이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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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진짜 무서운가봐 저렇게 멀리 도망친다고? 오빠 우리도 엄마를 자극하지 않게 각자 방 청소라도 해놔야 하는 거 아닐까? 엄마가 화낼 수도 있잖아 하하 하하 엄마가 똥 못 샀다고 화를 그렇게 망했어 엄마가 뭐 하나봐야 뭐 얼마나 화난다 그래 하하하 아, 그리고 엄마같은 와마 궁댕이가 똥을 못 눌렀는데 엄청 웃기네 하하하 궁댕이가 막 있다 씨마란네 똥도 못 두고 하하하 어? 어? 엄마 아니야 엄마 궁댕이 아니야 어? 어? 하마 궁댕이잖아 하하 왜 아닌 척해 너 저번엔 엄마 궁댕이가 고릴라 궁댕이보다 크다면서 왜 갑자기 말을 바꿔 하하하 하하 아니야 나 나 그런 적 없어 엄마를 도대체 화가 왜 나셨대? 엄마가 주차 못하고 막 먹어서 그런거 아녜? 하하 그 증거로 삼겹살 오겹살 뱃살 디룩디룩 기름 디룩디룩 엄마 뱃잇쟌슴 하하 아, 진짜 오히려 내가 화가 나야되는거 아녜? 하하 하하 어? 어? 오빠 아빠는 그그그그그그게 しました 솔직하게 이거 간다고 하셨어요 어? 어? 어.. 어? höher 크으어쪽 으아아아악!! 보고 싶을까? 우리 가족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있는걸까 조객님 저..괜찮으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신경삼순아 감사해요 곧 미국 공항에 도착했네요 여기 휴지요 눈을 닦으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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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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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밥 먹을 시간인데 어딜 나가? 밥 해줄테니까 다들 거실에 얌전히 있어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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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근데 우릴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었다 으응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엄마가 화나 있다고 해도 결국 괴로워서 졸아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변비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딸 말이 맞아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우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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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렇게 뛰면 어? 어? 수화가 잘 돼서 똥이 잘 나온대요 헛 둘 헛 둘 헛 둘 물도 마셔요 물도 물을 마셔야 변비에 잘 안 걸린대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자 이제 화장실로 가봐야 나올 거예요 음 음 나 있어요? 하아 힝 에이 바보야 아니 그런 걸로는 안 나온다고 헤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가요 너 응 가요 응 가요 응 가요 아 리아야 마음은 고맙지만 안나오네 여보 아무래도 안되겠어 병원에 가자 그렇지만 변비로 병원 가는 건 좀 너무 쪽팔린데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고 어 내가 같이 가줄게 가자 아 알았어요 아무리 봐도 심은 변비군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방법이 아예 없는 것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관장하면 되니까 그건 좀 그런데 아휴 관장해야 돼요 자 약 넣습니다 어휴 선생님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는 괜찮을까요 괜찮을거야 병원이잖니 엄마가 똥을 쐴 수 있을까요 음 그러길 기도해야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왔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 어 어 어 верх 어 나왔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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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는 똥마도 살 수 있음 좋겠네 하늘만큼 똥만큼 너무나 많은 똥들 모두 모두 이제는 개변을 안다네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다네 난 니가 정말 좋아 개변 최고 최고 끝! 이건 진짜 진짜 바로 아 저 좀 다 좀 하나 잘 다 다 다 다 사용주님, 유보님, 퍼파님, 우엉님, 정오님